고통 안녕하세요. 경기도 1층 청소장 안동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실기시험은 끝났고 지금부터 면대수 시작입니다 이소망 소망이부터 예! 저... 웃어? 그렇군요 괜찮아 괜찮아 소망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네 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 이소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 방송반이 위험해! 이 방송반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소망이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아아닙니다 자! 다음 백배상! 어디에! 저는! 당첨에 있는 자가 아직 멈추지 않는 에너지에 열정과 노력을 백배상! 저의 정상식으로 방송 간에 가려고요 지금 약속 합니다 쟤 왜 저래? 쟤 뭐야? 미쳤어 진짜! 시작! 우윽 아 아 진짜 하 끝났나 뭐라고 어떻게 아 깜짝이야 고정하지 할비야 아직 오디션 안 끝났지 아 근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애들 어때? 좀 뽑힐 것 같아? 모르지 김선배랑 이선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애들 안 뽑으면 진짜 큰일났는데 어? 고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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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다 자 잘 봤고요 과은아 지금 뭐하는거니? 나가 있어야지 중요한 전달사항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하면 안될까? 아 진짜 중요한 전달사항 나가 있으라 네 근데 우리 미친구들밖에 없는건가? 어 없어 그래? 오케이 둘 다 불합격 안돼요 미쳤어? 가은아 지금 이게 뭐하는지지? 죄송합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시면 안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는거니? 아까 방송반 선생님께서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올해 방송반 인원을 6명으로 채우지 못하며 방송반 운영이 중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와 선배님 진행하셔야죠 선배님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불합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하냐 지금 야 김필이 옷때문에 계속 아무거나 해치는거다 그냥 간다 아 오케이 모두 학교입니다 방송반에 우승하신 환영합니다 으아악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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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